안녕하세요 스니키사 스카치를 너무도 좋아하는 채널인 칠칠뚜브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영상인데 지게차로 택시를 운행하는 영상이에요 지게차로 택시 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웃긴 것은 강아지는 제대로 뒤에 태우면서 승객은 앞에 태운다는 거죠 정말 개발자의 재치는 웃겨주겠어요 더군다나 승객은 두 명까지 태울 수 있답니다 지게차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게차를 이용해서 내리거나 다른 물건 위에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승객을 태워주는 용도인 듯합니다 택시와 마찬가지로 무섭다고 외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더 무섭겠어요 트레인으로 옮기는 것은 안되네요 조금 장난을 치면 이렇게 승객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재미로 플레이해본 영상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전부에서 만나요 전체의 도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